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도 젊은도 내 맘을 가주고 한 길이 그만 가도 말라였다 아 아 아 아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다음 2절인데 2절인데 2절 2절 방일수씨가 2절 할 겁니다. 돌아가는 그 자리에 대출 그 자리에 하지 않니? 따른 날 앉으면 과장인데 여운 때리와 하나 앉을 자리에 구여 있더라 이가 누린 사람을 찾아도 해 잘 만나버린 젊은 죽이요 다시 아아아 아악 범위에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출세라 출세를 했다